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인물, 왕, 은자, 수염 난 사람, 의사, 경호한 한 왕이 세 가지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었다 첫째, 인생에서 이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 인생에서 이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둘째, 언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어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 임무를 이루도록 그를 도와줄 적당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는 만약 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안다면 어떤 것에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왕국 전체에 선언했다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큰 보상을 하겠다고 그러나 그 나라의 누구도 그에게 만족할 만한 답을 줄 수 없었다 그러자 왕은 현명한 은자에게 상담하기로 결정했다 은자는 평범한 사람들만 받았기에 그래서 왕은 평범한 옷을 입고 그를 방문했다 왕은 자신의 오두막 앞에서 땅을 파고 있는 은자를 만난다 은자는 왕을 한번 보고서 인사를 하고 계속 땅을 판다 왕, 다가서며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당신에게 왔습니다 현명한 은자님 제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일을 할 적당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 중요한 일을 할 적당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완수하는 저를 돕기 위해 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왕,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제가 삽을 들고 당신을 위해 일을 해드리죠 왕,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은자, 감사합니다 은자, 왕의 땅을 파는 것을 보며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왕, 물론 아닙니다 왕, 물론 아닙니다 왕, 물론 아닙니다 은자, 잠시 생각에 빠져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제 잠깐 쉬시죠 제가 일을 좀 하겠습니다 이 일을 끝내야 해서요 그에게 삽을 주지 않고 왕은 계속 땅을 판다 태양은 나무 뒤로 지기 시작한다 왕,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 당신에게 왔습니다 은자님 아무것도 주실 게 없다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숲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 수영난 남자가 나타난다 은자 여기 누군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봅시다 수영난 남자 불안정하게 걸어오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도와주세요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의식 없이 땅에 쓰러지며 왕, 남자의 배에 난 커다란 상처를 발견하고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보게, 괜찮나? 살아있는지 살피기 위해 의식 없는 남자의 목에 손을 대고 상처로 보관해 줄여를 멈추게 하기 위해 뭔가 해야 해 의사, 의사, 상처난 남자를 오두막으로 옮기면서 오두막에서 의사가 의식 없이 땅에 넘어진 수영난 남자를 돌보고 있다 왕, 그가 회복될까? 왕,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군 왕,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군 왕,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없네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네 의사, 네, 전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전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하러 떠난다 운자가 간 후 왕의 경호원은 왕에게 달려간다 경호원, 달려가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하 이곳이 전하께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왕, 왜 그러느냐? 경호원, 어젯밤에 무기를 든 낯선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왕, 알겠다 은자를 만난 후에 군으로 돌아가겠다 왕은 수염 낯 남자가 깨어있는 것을 본다 수염 낯 남자, 약한 목소리로 용서해 주십시오 왕, 지금은 괜찮은가? 왕, 무슨 뜻이냐? 나는 너를 용서할 게 전혀 없다 수염 낯 남자, 있습니다 전하 수염 낯 남자, 있습니다 전하는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전하를 알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제 재산을 빼앗아 가시고 제 동생을 죽이셨다는 것을 알고 저는 전하께 복수를 하려고 한 전하의 적이었습니다 은자를 만나러 홀로 가셨다는 것을 알고 저는 전하께서 돌아가시는 길에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는 길에 전하의 군사들을 우연히 마주쳤고 그들이 저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전하에 가장 충실한 신하로 봉사하겠습니다 If you allow it, I will serve you as your most faithful servant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전하 왕, 너를 용서한다 왕, 너를 용서한다 왕,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또한 너를 내 부하 중 하나로 받아들이겠다 And I also accept you as one of my men And I also accept you as one of my men 은재는 전날 팠던 땅에 실을 뿌리며 받겠다 The hermit is outside, planting seeds in the ground that had been dug the day before The hermit is outside, planting seeds in the ground that had been dug the day before 왕, 은자에게 다가서며 마지막으로, 현명하며 내 질문들을 대답해 주기를 부탁하네 King, approaching the hermit for the last time I beg you to answer my questions, wise man King, approaching the hermit for the last time I beg you to answer my questions, wise man 은자, 전하의 질문들은 부상당한 남자가 나타났을 때 응답 받았습니다 Hermit, your questions were answered only when the wounded man appeared Hermit, your questions were answered only when the wounded man appeared 왕, 무슨 뜻인가? King, what do you mean? King, king, what do you mean? 은자, 전하께서 저를 위해 화단을 파지 않으셨다면 그 남자는 전하를 공격했겠지요 Hermit, if you had not dug these beds for me, that man would have attacked you Hermit, if you had not dug these beds for me, that man would have attacked you 전하는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You might have been killed You might have been killed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때는 전하께서 화단을 파고 있었을 때이고 So the most important time was when you were digging the beds So the most important time was when you were digging the beds 저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으며 저를 도운 것이 전하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And I was the most important man, and helping me was your most important task And I was the most important man, and helping me was your most important task 그 후, 그 남자가 우리에게 달려왔을 때 가장 중요한 때는 전하께서 그를 돌보고 계셨던 때입니다 Afterwards, when that man ran to us, the most important time was when you were attending to him Afterwards, when that man ran to us, the most important time was when you were attending to him 만약 의사로 하여금 그의 생명을 구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If you had not had the doctor save his life If you had not had the doctor save his life 수염 난 남자는 전하와 화해하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The bearded man would have died without having made peace with you The bearded man would have died without having made peace with you 그래서 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를 위해 전하께서 하신 일은 전하께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And what you did for him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you to do And what you did for him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you to do 왕, 자네가 맞네 맞아 King, you're right King, you're right King, you're right You're right 그 당시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네 I didn't know anything about that at that time 은자, 우리 중 아무도 미래의 우리를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Hermit, yes, none of us knows what the future has in store for us Hermit, yes, none of us knows what the future has in store for us 왕, 지혜의 말씀을 해 주시는군요 노인이시여 King, you speak words of wisdom, old man King, you speak words of wisdom, old man 은자, 중요한 때는 오직 한 번이 있고 그때가 지금임을 기억하십시오 Hermit, remember that there is only one time that is important, that time is now Hermit, remember that there is only one time that is important, that time is now 현재가 전하께서 부여받은 조종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으로 보아 Seeing that the present is the only time you are granted that you have control over Seeing that the present is the only time you are granted that you have control over 현재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It is the most important time It is the most important time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The most important person is the one you are with The most important person is the one you are with 어떤 다른 사람과 어떤 교제를 하게 될지 결코 알지 못하기 때문에 For you will never know whether you will ever have dealings with anyone else For you will never know whether you will ever have dealings with anyone else 왕, 은자의 눈을 들여다보며 오, 이것을 깨달을 만큼 더 한 명 있어야 했는데 King, looking into the eyes of the hermit 오, I should have been wiser to realize this King, looking into the eyes of the hermit 오, I should have been wiser to realize this 저에게 주신 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I am grateful for the answers you have given to me I am grateful for the answers you have given to me 이제 나는 세 가지 대답을 찾아냈습니다 I have now found all three answers 왕, 흥분해서 경호한, 경호한 King, excited bodyguard 경호한, 숲에서 뛰어나오면서 예, 전하 Bodyguard Running out of the woods, yes, your majesty Bodyguard Running out of the woods, yes, your majesty 왕, 이분 덕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얻었네 King, thanks to this man, I have all the answers to the three questions King, thanks to this man, I have all the answers to the three questions 내 부하들을 궁전에서 불러 그들로 하여금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도록 하게 Call my man from the palace and have them grant him anything that he wishes for Call my man from the palace and have them grant him anything that he wishes for 경호한, 머리를 숙이고 예, 전하 Bodyguard Lowering his head, yes, your majesty Bodyguard Lowering his head, yes, your majesty 질문에 완전히 답을 얻고서 With his questions fully answered With his questions fully answered 왕은 은자의 위대한 가르침에 따라 살기로 결심한다 The king makes up his mind to live by the hermit's great teachings The king makes up his mind to live by the hermit's great teachings Thank you hi